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인노의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영주권을 가지신 분 중에서 시민권을 따셔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과 인종차별을 위한 정오 범죄도 늘어나면서 따라서 과연 이게 영주권자로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걸 느끼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가지고 또 시민권을 꼭 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자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위에도 미국 오신 지 30년이 되셨는데 아직도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시민권을 따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영상을 신청하시고 시민권을 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따는 이유를 제가 한 20년 프랙티스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유가 지금 가족 중에 특히 배우자께서 시민권 신분이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족 중에 21세 미만 자녀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신분이 없을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지은호는 신분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셔야지 직계가족 중에 신분이 없으신 분들을 스폰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아마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오래전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신분이 없다가 영주권자가 이제 배우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을 따서 이제 영주권을 스폰서해서 배우자도 영주권을 받는 또는 뭐 자녀분들이 있다든지 뭐 21세 미만 자녀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뭐 좀 전에 들어오셨는데 뭐 갑자기 한국에 못 가셔가지고 체류 기간을 넘겼다 자 그럴 경우에 영주권자의 부모님으로서는 사실은 영주권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가시신 분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시민권을 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영주권을 해줄 수 있는 자기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부 보조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우리 일상언어가 되었는데 물론 영주권자라도 기본적으로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을 때 받는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시민권자로서 혜택 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시민권을 많이 신청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최초 5년에 안에는 시민권자가 받는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신 분들은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나라에서 주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한국과의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입법을 해가지고 65세 또는 그 이상이 되면은 한국에서도 이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셔도 사실 미국 사람으로서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안도 많고 했는데 65세가 지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인으로서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시민권자를 시민권을 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시민권을 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이틀을 딴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인데 개인으로서 또 이제 시험공부를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갖고 있듯이 또 이제 자격이 되면은 드라이브 라이선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한국 사람 국적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통과해서 시민권을 따는 것도 너무 이렇게 아 내가 이걸 한국에 국적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또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느냐 이런 또 정서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나라의 국적에 좀 매어 있어서 그런 정서가 시민권을 따는데 굉장히 취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특히 한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따는 것도 65세 되면 이중국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드라이브 라이선을 따는 것처럼 하나의 타이틀을 내가 하나도 내 인생에 부여를 한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시민권을 따는데 좀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국 분들이 대부분은 다들 선량하시고 법 없이도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법상에 문제가 돼가지고 연방법원에 중범죄로 기소가 된다든지 어떻게 잘못하다가 술집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옆에 있는 어떤 물건을 들고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타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aggravated assault 그러니까는 특수폭행으로 해가지고 중범죄로 이렇게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측에 이제 그런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사실은 추방재판의 회부가 된다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은 시민권자는 추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나중에 한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할 때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시민권자가 되면은 이민국에서 나를 잡으러 와가지고 추방재판을 통해서 나를 추방시키는 뭐 그런 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에 사시면서 추방 걱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것도 큰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신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를 지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혹시나 모를 불측에 그런 그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살기가 상당히 힘들습니다 뭐 팬데믹도 그렇고 또 요즘에 뭐 정오 범죄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량하게 살려고 하지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나탈에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구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의협심이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은 그 가해자를 막 구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일단은 리트리트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한 번 더 그 범죄로부터 피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척의 상황이지만 내가 원치 않던 간에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도 사실은 꽤 많이 합니다 요즘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음주운제를 하다가 예를 들면은 사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어떤 분이 이제 상해를 입었다든지 내지는 목숨을 잃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중범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즈니스 하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불척의 또 이런 세법상의 문제가 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 연방 형사법원에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메디케이드라든지 이런 정부 혜택을 신청하시면서 신청서에다가 본인이 모르는 주의를 조금 덜했기 때문에 정보를 이렇게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험사기를 해가지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량하게 사시더라도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체포가 되면은 결국은 나머지 나중에 이민국에서 주방에 해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 이러한 위험은 없어진다 그래서 시민권을 꼭 따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을 따시는 분 중에 한국을 자주 갔다 오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시다시피 영주권을 따고 6개월 이상 미국을 벗어나시게 되면 시민권을 받는데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가지고 1년 이상 나가고 계시면은 영주권이 캔슬되는 그런 또 불측의 피해를 보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한국에 나가시면서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십니다 뭐 2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뭐 3번 4번 나가다 보면 그 재입국 허가서도 2년을 안 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나가면서 변호사비하고 또 이제 그 이민국 비용까지 써가면서 재입국 허가서를 울며 교장목구로 받아야 되는 굉장히 불편이 많죠 그래서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은 그런 것 아무런 상관없이 미국에 밖에서 10년 100년을 나가 있어도 사실은 뭐 시민권이 없어진다든지 박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런 면에서도 시민권을 따셔가지고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가서 체류하는 그런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유 때문에 시민권을 또 고려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 또 많은 우리가 대치먼트가 있습니다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시민권을 따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험이라든지 또 세금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직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생각하는 분이 많고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워낙 의료보험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 한국에 나가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보험 혜택을 좀 받고 싶으신 경우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시민권을 꺼려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도 요즘에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뿐만 아니고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보험 혜택을 특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들어가면 바로 해주고 또 뭐 2개월에 이제 체류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생기고 지금은 아마 6개월을 또 체류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체류하는 영주권자라든지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가서 보험을 받는 의료보험을 받는 요건도 계속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그런 제한을 반드시 면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어떤 보험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것이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또 65세가 되면은 또 이중국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히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좀 이렇게 신분을 조정하는 뭐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시민권자가 돼야지 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한국분들이 증오 범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거로 해가지고 미국 살기가 사실 힘들긴 합니다 이제 그럴수록 한국분들이 시민권을 따고 그래서 투표에 참여를 해서 우리 인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도 주장을 하고 그래서 힘을 모으는 그런 또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시민권을 따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시민권을 좀 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민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무의 나라 얘기 같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우리가 선 땅 이곳 미국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투표금도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육박하는 또 정부 혜택도 받고 그리고 추방이라는 어떤 그런 불척의 어떤 그런 피해로부터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한번 시민권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도록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왜 따야 되느냐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따면 좋은 이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시민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과연 이 시민권을 어떻게 따야 되는 것이냐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수의 이슈인 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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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